네,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고 또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9월 30일 저녁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흐르는, 지나가는 속도,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누구든지 죽기 마련인데요. 그 남아있는 시간, 한정된 시간, 후회 없이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조금 진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이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가운데 어느 사람이 있고 양쪽의 어떤 선과 악, 천사와 악마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죠.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이 그림의 의미는 제 오늘 제목 대통령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없는가라고 하는 제목과 관련한 의미를 제가 나타내고자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어느 쪽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마음속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는 고민하고 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경우에 그런 어떤 판단, 결정, 우리가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죠.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 우리 헌법도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죠. 제가 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해가지고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죠. 그런데 여기에 법전에 나와 있는 판례에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동시에 헌법의 중요한 가치결단적 원칙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양심의 자유가 모든 국가활동의 어떤 가치기준 또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국민, 국민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존중하여야 할 가치다라는 것, 규범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장황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음리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밟게 아시죠? 십자가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 그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것 양심적 변혁 거부 양심적 변혁 거부를 일정한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 국가가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변혁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양심의 자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에 반해서 행동할,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대통령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없는가? 라고 이런 제목을 달았느냐 하면 최근에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고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 논설에서도 다 그렇게 적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단 사과해라. 국민에게 사과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그러한 비서고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바이든인지 발리면인지 바이든으로 분명히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과의 전제는 무엇이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고를 사용했고 바이든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고 인정이 되어야 적어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헌법이 개인적 기본권 기본적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사회의 가치규범이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에 비춰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생각에 반해서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겁니까?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 직위 그것에 비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보다는 조금 적게 누릴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요 또 행정수반이고 최고공직자 또 권력자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자기의 생각과는 양심과는 좀 다르게 국민들에 대해서 발언을 할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개인에 대해서 그런 비속호 논란에 대해서 비속호를 사용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 그것은 더 웃기고요 정말 양심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비속호를 사용했다 바이든을 칭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사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그 욕설의 상대방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지 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국민이 사과를 받을 입주에 있나요? 해외 외국의 대법원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셨다 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과해야 할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개사과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스포츠선수 또는 이런 공인들 대통령과 정치인들 포함을 해서요 공인들이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러한 지탄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죠 과연 그러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라고 하는 그 요구가 헌법의 양심의 자유 그걸 생각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지점이 없습니까 양심의 자유 어떻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런 비서군 논란에 있어서도 이의점 즉 그러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사안인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거 자체를 제가 무조건 그건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또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는 어떤 그런 관련성 관련성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 그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의 자유 윤석열 대통령 비서군 논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국민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로 생각했을 때 과연 문제점을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좀 더 그런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요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뵙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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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도록